동대문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2018년 한국어 교육 배치평가를 운영하고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결혼 이민자와 중도 입국자녀, 외국인을 대상으로 2월 27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센터 6층 한국어 교육실에서 열립니다. 결혼 이민자들의 한국어 능력에 맞는 교육 진행을 위해 배치평가 결과에 따라 한국어 초급 1, 2단계, 중급 2단계 등으로 나누어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주 2, 3회 하루 3시간씩 수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2월 23일까지 센터로 전화 접수하면 됩니다.